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언니 진짜 고맙다. 추운 날씨 더웠어? 패딩이 따뜻하니까 덥지? 내 고생이로 이것도 좀 섰고 이것도 좀 섰어 끝! 다 섰어 샌드위치 안 섰어? 근데 뭐라고 좋아하는 샌드위치 괜찮은 것 같은데? 열 제발 열? 아까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은데? 가도 되겠는데? 목소리가 어? 목소리가 조금 좋아 목소리가 안 좋아? 갑자기 눈도 막 아픈 것 같고? 머리도 좀 아픈 것 같고? 그럼 못 가겠다 어? 그럼 못 가겠다 상이 너 괜찮은데? 하늘도 안 뜨거워? 이제 가도 되겠다 우리 가자 이제 마스크 쓰고 가발 챙겨 잠바 챙겨 아 딱 먹어도 괜찮아 이제 막 별로 아픈 것 같진 않으니까 이제 잠바 입고 잠바 입고 아 나였어? 담사네 뭐 씁쓸겨 공주냐? 너무 좋은데요 왕자님이 왔어 왕자님이 뽀뽀했을게 이리와 입술을 내밀어 이리와 내가 나뉘어 너는 왕자야 이렇게 못생긴 공주가 잠이 들었다니 내가 안 깨워주면 아무도 이 공주는 깨워주지 않을까 내가 깨워줘야겠다 이리와 공주 155.7이라고? 응 지금 잠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음 으음 으 너 원래 주사 아니야 내가 지금 4개인데 하나 빼줬잖아 이어가 좀 많아서 3개만 저도 3개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응 자 물저겁게 마실거고 . 길만 빼고 작담 할 거에요. 자 함께. 짠. ㅋㅋ 조금 이따 떼주면 되고. 반대쪽에서 준비할거에요. 너 울 거야? 다른께 더 갈까요? 아, 방금 마시기에 제일 아플거야 어, 그럼 괜찮아요 그래, 너가 주사 맞을 땐 맨날 잘 맞아 놓고 이거 맞아야지 중학교보다 그러니까 맛있어 맛있어 네, 됐습니다 그거 아니지? 네 너무 잘하네 물어 네 됐어요 오,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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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 나 잘하잖아 WE 주사 맞고 웃는 애 처음 봤네 윤수가 더 날 빼달라서 막 싫은 거 할 때 걔 뭐지? 예전에 뭐 했을 때 막 웃었다고 했나? 왜 이렇게 웃어? 주사가 준비됐는데 귀가 내려 공부를 안해서 안해서 안했어 엄마 나 이제 독감에 걸려서 학원을 못 갈 거 같아 오빠 나 랭크를 하지 아니 진짜로 아 맞아 첫 번째가 엄마 있잖아 뭐가 제일 아파요? 첫 번째 게 아마 지금 맞은 게 제일 아플 거예요 휴 다행이다 근데 두 번째 거 맞고 뭐야 이게 더 아픈데? 세 번째 거 맞고 아니 첫 번째 게 제일 안 아팠잖아 그러면 그게 만약에 진짜 그렇다고 해도 선생님이 맞았는데 이게 제일 안 아픈 거고 앞으로 점점 더 아파질 거다 이러겠냐? 난 그냥 그렇게 얘기해준 게 나 그러니까 막 이사쌤 말씀 번역한 거 조금 닦고 갈 거예요 나 아파요 뭐야 어땠어? 안 아파요 진짜? 네 안 울어? 네 굿 나이 언니는 아이야 아이야 니가 뭘까? 그럼 언니꺼야 그것도 먹고 싶어서? 맛있어? 맛없어? 나 먹어볼래 니가 왜 먹어? 아니야 엄마 먹고 싶은데? 야 이건 니가 왜 먹어? 내가 먹어볼래 엄마 이거 안돼 엄마 안돼 엄마 안돼 나 안먹었어 딸랑 3개뿐이 없는데 이건 어떡해 아니야 4개밖에 없어 뭐라고? 진...팔리...곤탄... 여러분 이렇게 예방주사를 3개를 연달아서 맞았는데 그런데 이제 또 하나가 남았거든요 네 어제 다 맞아버릴 걸 그랬나봐요 별로 안...맞을만은 했어요 괜찮았어요 원래 다 하나씩 맞다가 진짜 엄마도 안맞아본 3개를 연달아 맞았는데 이게 막 나쁘진 않았어요 다시 맞으려면 안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 지금 하루가 지나서 지금 팔이 멍뜬 기분이라서 막 이렇게 막 목이 되게 많으셨어요 멍...팔...팔...팔이로 목이로 못쓰셔벌린지 모르겠지만 안녕